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순간같이 잠시 꾸밀까봐 한 번 더 눈 감았다 떠보니 역시 너무 간절했던 네 옆에 기도하듯 서있어 단 한 번만 네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 넘땐 나에서 보여줄게 따라해봐 들어가지 봐 툭툭하고서 나를 따라와서 좋아하는 음악이 지금도 빨리 더 거침없이 떠나보란 말하지 상상에 달렸어 두려움 떠인 버려 우린 그래도 돼 모든 열쇠 머리를 향해 보니 쟤어진anya 맛있어 세상에서 가장 잘 고마워하지 베이비 그렇지 식당 식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최종 결과 오늘의 최종 결과 안녕하세요 동창원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은 가장 유리에서 처음 든 생각을 봐주시고요. 2017 제1의 소리바다 베스트 K-뮤직 어워즈 대상 추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엑스도 여러분.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전세계를 대표하는 다 이기는 거 아니야. 엄마다. 청와를 벌려 초밥이들 치즈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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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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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ose a hug. wait a XO 챔넥시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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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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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